말해주세요. 이거 어 논술 있다고. 아 논술 본인 안 보셨죠? 은섭쌤이 말해주는 게 낫군요. 나도 논술 봤어. 아 봤어요? 아 논술이랑 다 보고 들어왔다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농기평에 입사하시고자 하는 좀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상 면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상 면접을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조금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상 면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농기평의 새로운 인재 고향입니다. 대학에서는 농업 자원 식품 산업 등 경제학의 활용 부문인 농업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현재는 휴학 상태입니다. 저희 전공이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블라인드여서 전공을 쓸 수 없게 그리고 또 언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면접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전공도 사실 저희가 심사위원들도 모르고 이렇게 면접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가 뭐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건 쓸 수 있잖아요. 거기서 간접적으로 좀 알 수는 있겠죠. 당연히 나오긴 한데 다들 꼭 농업이나 과학 쪽 전공을 해야지만 입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이 저희 회사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 좀... 그럼 일단 저희 셋부터 한번 전공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전공이 어떻게... 저는 외식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영학 학사로 여기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특산학과 그렇게 해서 학사로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율전공학과라고 하는 거예요. 학사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학사에 뭐라고 했을때? 저 방역당 열심히 공부했어요 들어와 보니까 저희 회사에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의외로 또 학사로 취업하신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 기간에 입사하시고 나서 갖추는 걸로 자지에 충분한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알고 있는 전공 저희 회사에 누구에게나 연락을 언제든 지원해주시면 계속 보실 거예요 농기평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학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저는 좋은 성과를 남겼으며 농업의 또 다른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키워온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농업을 진행시키는데 기여하는 핵심 인재로써 더욱 발전하고자 농기평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기평은 농업 분야 연구 관리 전문기관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하는 게 이제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식품부 산업 공공기관이고 연구 쪽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연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럼 다음 계속 보실까요? 자신의 당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학부 시절 농업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농업이 한 나라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ODA 동아리 관련 책자 발간에 참여하며 좀 더 깊은 영역에서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습니다 또한 언제나 좋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경험과 데이터는 저를 가꾸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온 다양한 경험과 쌓아온 좋은 실적이야말로 저를 만들고 저를 지칭하는 지표이며 이러한 저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된 노력가입니다 준비된 노력가를 이거를 마지막보다는 처음에 서두에 좀 말씀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뭔가 자기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뒤쪽으로 해서 말하는 게 좀 더 면접 보실 때 좋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신입사원 공채에 도전한 곰입니다 농비평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은 농업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농업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 좀 더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농기의 첨단화로 이어졌고 이에 관련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설립이 돼서 이어져 왔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는 저희가 수산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되어서 사실 어렵죠 농기평이라고 그냥 면접 때는 간단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오시죠 제가 가진 경험과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쌓아갈 경험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인가요? 효율성인가요? 저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이제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라고 해요 저희 기관에 입사하신 분 이분도 좋으셨는데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딱 한 줄로 하시기에는 약간 아쉽지 않았나 대답이 다음 보시죠 농기평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어려운데 농? 농기평에 입사하여 저에게 기 기회를 주신다면 평? 평가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농농 농기평에 오고 싶으세요? 기 기 기를 쓰고 도전해보세요 그럼 평안한 회사 생활이 여러분을 편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영상 보시고 오셨는데요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뭐 예전 기억이 나셨는지 네 기억이 좀 이제 막 그때 그런 뭔가 떨렸던 거 이런 것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분들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받았던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 한번 같이 공유 네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7년 전이긴 한데 제가 좀 기억을 해보니까 사실 자소서에 써져있던 내용 위주로 심사위원들이 거의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답에 또 꼬리물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떠나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던 기억이던 네 혹시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아 저는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잠깐 쉬었다가 준비해서 롱기평에 입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쉬는 기간 동안 뭘 했냐 그리고 뭐 왜 퇴사를 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좀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농기평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 상황을 좀 줘서 저의 성향을 좀 알아보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음 업무를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용통성을 발휘하는 편인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하는 편인지 뭐 이런 거나 음 또 기억에 남는 질문은 최근에 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 사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 면접 같은 경우에 아빠 면접은 전혀 없죠 네 선입견 없이 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다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그래도 뭐 혹시라도 뭐 떨어져도 크게 낙정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농기평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너무 어 자기의 있는 모습을 부풀리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성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상 면접 이렇게 함께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농기평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지원하시고 혹시 입사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 오늘 말씀 나눈 내용 중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땅이 있어 여기도 있어야 땅이 제가 일할 때로 땅을 마는 데는 여기도 하세요 선생님 아직도 안 되는 거 principalmente 진풍